근데 우리 솔직히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데도 전철 없는 데 엄청 많아 자 자원 의상이 지금 0이야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 의상도 조금 건드려줘야 되구요 어? 이거 이사 가자 여기로 이사 갑시다 이것도 한 칸씩 아니야 한 칸씩 뛰고 이거 아예 전부다 그냥 같은 종류만 만들어야 되겠어 옆으로 이렇게 어 전기가 없네 어 이거 주가 떨어진다 이러다가 자 이게 전력인가 됐어 참 도시 개발 참 산업단지 개발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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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이거 야 이거 어디까지 가 야 매연 생산소 됐어 됐어 여기다도 아니다 여기는 할 필요 없어 풍력발전소 내가 두 개를 붙여놨다고? 어디 아 아 얘네들은 좀 떨어져야 되네 아 딱 아깝네 같이 지을 수 있음 아 여기는 지을만한 거 딱 있지 요거 지어야겠다 싹싹싹싹싹싹 오케이 여러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가가 많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드디어 주가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돈이 올라갑니까 자 드디어 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 12시간 12시간만에 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방송 12시간만에 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오웅이 왔네 아 아 이게 나라지 이게 경제고 야 그리고 대출받은 거야 100만원 내가 대출받았는데 100만원 넘었는데 계속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 대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 시스템 자체 게이드 아 아 이걸 또 따라가서 부수게 해달라네 지가 가자 12시간만에 12시간만에 독도 살리기 성공했습니다 독도의 위대함을 주가 2만 2만간다 야 마이너스 2만이었는데 아까 나 마이너스 5만 갔을 때 솔직히 좀 포기했어 어 레벨 올랐고요 어 레벨 올랐으면 보상 같은 것도 준 것 같은데 그쵸? 어 됐어 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줄까? 음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돼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거 귀찮아하면 이 게임 이 게임을 하면 안 돼 다음 테크가 달 달로 가야겠습니다 됐어 이거를 얘한테 주면 되지 완료 이러면 이제 다른 나라 애들도 좀 우리하고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6어 6어 레벨 어? 잠깐만 얘네 레벨 17밖에 안 돼 어? 이거 지금 좀 어? 걔네들 뭐지? 야야야 나 이제 안 꿀린다 많이 이제 중위권 됐어 제일 센 국가가 30일이거든 흑형 얘네들 어? 유비소프트인지 알았네 유소 그치 캐시안 얘네들 도와주면 안 돼 여자들이 좀 아래에 있네 뭐야 이거 게임이 의도한 거 아니야 이거? 남녀 차별을 의도한 거 아니야? 저는 모르는 인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땅 살 수 있다고요? 야 이거 혹시 개발되는 거야 어? 어 된다 가자 세계로 세계로 세크스 퓨처 야 이거 이거 다 채우면 이제 뭐 있다 그치 이거 다 채우면 뭐 있어 그치 어? 주가 왜 이래 어어? 잠깐만 이거 근데 개발하기도 전에 주가가 엄청 떨어질 예정이야 지금 자 과일이야 뭐 이게 과일이었지? 그래 이거 하나 더 채우면 되지 이제 일단은 제접 한번 합시다 우리 렉이 심하네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물도 좀 없고 럭셔리 푸드도 좀 적어줬고요 어 다음은 음식 음식부터 제공을 좀 해줘야겠어요 저거를 다 한 다음에 아까 왼쪽 한번 확인합시다 모든 거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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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시다 어? 하나 더 할 수 있나? 안 돼 안 돼 자 음식 지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 지금 늘렸고요 아 잘못 됐나? 아 잘못 지었네 이거 없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배열했더라 아 세 개 세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잠깐만 가로로 하고 이렇게 했나 내가? 아 뭐야 이게 맞는데 아이씨 아까워 근데 배열을 확실하게 잘해야 돼 처음부터 이제 아마 우주 갈 거야 얘들아 준비하고 있어 2배열로 가야돼 하고 이거 돌립시다 이렇게 가야돼 가고 가고 이거를 이거를 확 여기까지 아흐 보채시는 분들 좀 강태 좀 하세요 매니저님 벙어리 좀 많이 주세요 형이 뭐라 그랬어 이거 다 하고 한댔잖아 채찍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는 배열 어떻게 했더라 어 뭐야 아까 경찰 마크 여기 왜 이렇게 초토화가 됐냐 잠깐만 여기 경찰부터 이따 먼저 해줘야겠다 여기 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 경찰 경찰 경찰은 뭐 항상 가운데지 이어주고 됐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여기 있네 배열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이거를 됐어요 아 이게 너무 많이 지었네 색 한 이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 좋을 게 없어 야야야 고기 늘리긴 늘려야겠다 고기 늘리긴 늘려야겠다 전력 다 달았는데 전력 다 달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고 돈 많으니까 써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그냥 다 닫니다 아까 취소했는데 다시 그냥 닫니다 다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그렇죠 와인이랑 콩 다 해둡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와인 개인적으로 이 BGM 참 좋아요 어우 야 저것까지만 확인하고 한번 껐다 켜야겠다 야 렉이 너무 심해졌어 아 이게 좀 안 좋아 배치가 맘에 안 들어 와 이렇게 했는데 와인이 모자르네 여기는 근데 얼마 없다? 자 이거 파주고 도로가 무서워 어 좀 그래요 너무 이때는 기다렸다 본격 본격 산업도시 느낌이지 뭔가 사람이 아니고 우주 우주인이 와가지고 그런거 같지 않냐? 우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 나라는 이 지구라는 곳은 자원이 풍부하다 우리가 좀 써야겠다 이러면서 지들 나라한테 공급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땅을 아예 완벽하게 이렇게 쓰잖아 땅을 아예 완벽하게 이렇게 쓰잖아 우주 우주 침략당해가지고 무슨 됐어 이제 됐어 됐어 이제 여보세요 왜 안올라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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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 A 올 B 갑시다 더이상 틀면 저작권 야 이제 우주로 연결됐는데 이게 이제 우주까지 연결된거야 한단계 남았어 이제 마션의 시작이다 저기다 이제 사람 보낸다 진짜 말만 지금 화성이 아닐 뿐이지 그쵸? 엔터 더 루나 달의 지역에 들어가십시오 루나의 섹터 루나 누나 말고 달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어 그러네요